1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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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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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꽃이자 그리와 그리와 법주님과의 이름 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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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na-ilen 그리와 그리와 영원한 꽃자외라 그리와 그리와 영원한 꽃 elbow 그리와 그리와 그리 cancer 그리와 einmal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요 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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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s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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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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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밝게 하다 한시 주님 오ك이 나로술학 주님 부동산 quindi 외치해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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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주의 한 말씀으로 간다다 예수 예수 너를 따라 하니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이 마시는 주의 나라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하나님이 오늘 하실 영권을 허락하시여 그 입술에 강대함을 하시고 강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거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주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면 우리의 백호사 우리의 백호사 주여 나면 우리의 백호사 나면 우리의 백호사 예수에는 알려주신 lav 기나연 여러분은 우리의 백호사 예수님의 백호사 주여 나면 우리의 백호사 우리의 백호사 하나님의 백호사 주여 나아가시aret 네 삼촌 아멘 아멘 아멘